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동안 미뤄졌던 포켓몬 호빵이 드디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유유 타이거 짠! 일단 내려보자. 우와! 이게 불고기고 그게 단팥이에요. 짜잔! 이렇게 그래서 네 개를 일단은 제가 사봤어요. 여러분 근데 여기 무슨 크기가 있었냐면 비티브 씹이 줄었대요. 할로윈 때는 야광이었잖아요. 이번에는 비티브 씹입니다. 얼마나 클지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? 추워! 우와! 진짜 커요! 이만해요. 제 어린 손에도 이렇게 거의 가득 찰 만큼 엄청 큽니다. 우리 하나씩 열어볼까요? 추워! 오 뭐야! 만두! 만두처럼 생겼어! 어떤 벽이 티브 씹이 줄 수있는가? 그러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잡아봐야겠다. 이것도 한번 열어보세요. 아아! 하나, 둘, 셋 갑자기 연기가? 뭐야? 우와! 자! 지금 첫 번째 띠브 씹이 주주! 주주!! 어머! 작지만 머리 같이 있는 주주네. 네 너무 귀엽네요. 이게 진짜 빅띠브 씹이니까 너무 크고 너무 귀여워요. 루즈랑. 소게피! 소게피가 치킨장에 만나봐요. 일반 띠부시의 크기가 요만합니다. 훨씬 크죠? 딱 봐도. 지금 쥬즈랑 소게피가 나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 이쯤에서 일반 호빵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. 아 여기 중간중간에 소불고기 한 번 열어볼게요. 똑같은 국밥 맛인데 가운데 호두가 아삭아삭 식힙니다. 두 번째 소불고기 한 번 열어볼게요. 거섯도 들어있는 것 같고 카도 들어있는 것 같고 유유는 편식쟁이라 안 좋아할 것 같지만 먹어볼게요. 진짜 소불고기가 안에 들어있는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이서미씨. 이서미씨. 세 번째 포켓몬 열어볼게요. 띠부씨. 이상혜씨랑 뿌린이 눈독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띠부씨립니다. 이게 확실히 겨울 한정 띠부씨라 그런지 눈이 이렇게 이쁩니다. 마지막. 이건 전수 하나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전수? 똑같이 뭐야? 지금 약간 충격받을 뻔했는데 다른 도개피에요. 너무 동그래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운 토개피가 나왔어요. 두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류의 토개피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리뷰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전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오늘 아쉽게 전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네 개의 포켓몬 호빵을 열어보았고요. 오랜만에 새로운 띠부씨를 보니까 너무 약간 새로웠어. 그쵸? 얘랑 얘가 진짜 큰. 어머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일반 띠부씨를 앨범에 못 넣겠다. 이렇게 큰 앨범에 넣어야겠다. 그럼 여기 놓을게요. 그치? 거의 렌티큘러 칩보다도 크네. 해볼까요?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.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